근데 이제 이거 할 때도 뒤돌아서 엉덩이 흔들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남자친구 중에서 끝까지 엉덩이 안 흔드는 친구 있어요. 여기 아빠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셨죠? 우리 친구들 다음에 4세, 우리 새싹빵 친구들 한번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자친구들 발레가 있겠어요. 아까 우리 7세 발레를 보시고 4세 발레를 보시는데 박수 부탁합니다. 아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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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제 나는 말할 거야 매일매일 하고싶은 말 살짝 한 고백 할 거야 좋아해 너의 좋아 세상이 썩이 좋아해 하늘보다 높은 땅보다 더 넓게 사랑해 너의 사랑 시작하니까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입니다 승훈이는 아주 기뻐서 그냥 어머 승훈아 승훈아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음악 주세요 승훈아 승훈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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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